여자여자해 우리 와이프 요리 잘하나봐 오 손민 스파게티 김치전 이따다키마스 근데 왜 찍어? 김장은 녹음하지? 이거 한 번 하고 끝내래 여기서 해도 되나? 여긴 안 돼서 주면 돼 치.. 치.. 빨리 하자 빨리 집에 가서 김장은 하자 치맛바람이 불어와 사랑사랑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려 나의 길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왜 이러지? 배고 싶어?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난 알코올풀에 취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왜 이거는 기분만 한건데? 다 안 나왔다 가고 싶어 내가 소주 먹을 거야 여고 잘 먹을게 우리 잘 먹지 말자 찰찰 우리 잘 먹으니까 잘 삶아 우리 잘 먹으니까 잘 삶아 laundr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빨라 일본이 약간 남기지만 우리는 이제 깔끔하게 잔여물이 계속 남는다 알겠어? 어? 어깨춤 이게 어깨춤이다 잘 먹노? 어깨춤 조절해라 응 뭐 자꾸 막 그 어? 너나 조절해라 아주 그냥 뭐 어? 꽂아달라고 막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? 옛날처럼 음악 악기를 하나만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 오오 많이 얻어 옛날 우리 크래쉬 보러 왔을 때는 삑사게 냈던 거 병나라 닉산 컴퓨터? 아니요 그거 다이라믹 듀오랑 다듀였어? 그냥 갈 필요 없다니까 아무 소용없다 정확한 부채작업만 기억을 못하는 거 다 알아요 오케이 다이라믹 듀오 크러쉬 또 하면 누구였어? 게스트 세일 아아 아 끌려봐 다듀 크러쉬 산디 아이 이제 앞으로 공연을 보러 가지 말자 초성 기분데 키스 아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기억이 안 했지? 다행이다 이런 걸 중간중간 테스트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날 공연에서 도와야겠지? 아 그걸로 생각 안 했어 나중에 네 똥을 치워야 됨지 말아야 됨지 그걸로 생각해질 손예진 손예진 헷갈려? 소주 와이 밍밍하노? 네 200ml 질러 없나 질러? 원래 쓸데없는거야 제가 이걸 매일 먹고 삽니다 콩깍지가 단단히 씌였어 배불러 배불러? 니가 다 먹었구나 나 되게 약해 먹었는데 배고파 엄마 안녕 나 때문에 깼어? 응 미안해 오빠랑 같이 소주 먹고 있어요 응 은영이가 안주 해주세요 안주 아니 왜 자꾸 주무시는데 깨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? 응 그래 5시 반은 일어나잖아 원래 일어나는데 눈이 완전 감기셨는데 어 받으셨다 어머니 운동한대 아 운동하고있나 그래 아 일찍 나갔네 이걸로 또 야식 먹고있나? 네 소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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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안먹었다 요리사네 맞죠 어머니 요리가 점점 는다 오늘 아침은 에티오피아 커피와 함께 할게요 아 청포도 와인구나 청포도 안 넣고 청포도 그 자체만 한거래 응 직접 담은 사람이 이걸로 하나 줘가지고 이걸로 하나 줘서 여기다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내가 한 요정 이게 또 잘 먹었을까 아 에티오피아 어 턱구듭이니까 무릎 아파 저런거 어때 어 저건 운동이 안되잖아 이거는 오 오 어 그래 그래? 보통 까고 하고 싶다 보통 까도 돼? 아니면 뭐..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네가 다 운전할 수 있겠어? 아니 뭐.. 너 똥띵 꺼부터 왜 타? 그것도 비중이 안 된다네 근데 2인용도 괜찮을 것 같아 2인용? 어 그런 거 그게 오히려 더 운동 되고 좋을 것 같다 어 여행과 운동을 동시에 저기 뭐야? 뭐라고 돼있어? 30분에 12,000원 40분에 12,000원? 자전거는 자전거는 3,000원 3,600원 아 저게 비싼 거구나 2인용 어 그거 있는데 그치? 도큐멘트? 도큐멘트? 여권 아 예 도큐멘트? 아 아 다 뺐어 이게 우리 애만 가 오늘 네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야?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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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사람 빨리 빨리 좋아해 이거 잘 가는데 생각보다 몇 시야 지금? 우리 지금 4시 40분 44로 외웠지 44 우와 그늘도 가려줘 좋네 두단이 해봐 볼게 언니 근데 다리가 다이네 그래도 어 이야 안 들어가? 들어가 들어가 어 어 모르는 사람들 있네 천천히 형 천천히 형 너무 빨라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가 되나? 몰라 우리 집은 어디로 오는지 나 서로 갈 수 있을까? 아 아 이뻐요 오길 잘했지요? 네 잘했어 동그러집니다 신기하네 동그러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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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 구두낭 종전한 저희는 조선한 되고 그 앞에 걸로 해라 아니 오빠는 유튜브로 나중에 다 앞으로 오고 너 피하라 해라 이라고 이러면 올 땐 니가 다 해라 이렇게 하게 왜 왜 그러면 안되데 난 갑자기 사라졌어 네 니 왜 발린됐어 팔이 안되는거 이 아, 여기 있지? 그럼 이제 바스락도 있고 아, 이뻐 우와 이겨 열심히 일하는 아내 다리와 열심히 태양을 맞고 있는 내 다리 바꾸고 싶으면 말해 바꾸고 싶으면 말해 하키 장난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네 3분 했다 3분이야 이것저것 다 있는 것 같은데 피자도 돈다 피자 미쳐봐 미쳐봐 앞에 미쳐준다 너무 이쁜네 미쳐봐 미쳐봐 여기 아예 여행하니까 바꾸고 싶어 와 여기서도 비키니 보셨는데 저런 것밖에 안보이지 저것도 보인거지 제펜 이즈 같은 자리 없어 자리에 한 개 있네 저기 끝 저기 끝 자 앉아 여기 내가 딱 자리를 비워놨지 앉아 할까 짠 우리 사람 변치 말자 움직이면 안돼? 움직이면 움직이면 꿀 주겠지 꿀 약간 어? 벌리가 많네 개미도 있고 근데 벌이 약간 파리처럼 생겼다 파리 아이가 벌 아닌 것 같은데 벌인가 그건 혼혈인가 봐 혼혈 테스코 아 이게 테스코랑 디엠이 같이 있는거구나 와 진짜 크다 테스코랑 입점을 한거겠죠 진짜 크네 뒤엔 문 닫았다 디엠 문 닫았어? 어 맞네 그래 환영실 세련된거 할래 그래 회색이 좀 더 세련됐고 네 400원 차이예요 400원 차이? 2배인데 900원 차이구나 그래 이게 더 돈도 2배고 훨씬 낫네 근데 인터넷으로 사면 되잖아 인터넷으로 사면 되잖아 이건 무겁다 그래 이 벌레 퇴치대가 있네 저게 뭐야 옆에 빨간거 저거 뭐야 네 내추럴과 인 코브니토 인코브니토 우리가 사랑하는 청소노부 우리가 사랑하는 청소노부 우리가 사랑하는 청소노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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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것이 와인이요 와인이요 와우